여기다, 여기다, 여기야, 여기야, 여기야. 바로 이 근처로 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의고 하하! 오늘의 주의고 하하! 1위를 찾기! 운전무궁! 잘하죠! 하하! 하하! 아니, 갑자기... 뭐해, 왜, 왜, 왜...? 하하하! 하하! 아, 하하! 하하! 자! 오늘의 주의고 하하! 하하! 아니, 뭐 하는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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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하는지, 뭐 하는지. 타이! 자유아! 뭐야 이게? 뭐야 뭐야 아니 뭐야 저izations,費1 CIA 다이었어! 맞은 밴드 우리 퀸즈는 경력 15년차 이상의 그리고 또 정말 베테랑이신 분들로 이루어진 밴드입니다 15년 경력에 이런 행사는 처음이시라고요? 저희가 여러 지방 행사를 많이 다니는데요 추엄식은 처음이... 그렇죠 이름찾기 출범식은 처음이셔라고 하시는데 아하 이름찾기 운동본부 우리 출범식을 화려하게 잔식해줘 우리 환장님과 퀸즈 팬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침부터... 오늘 저희 녹화 처음부터 보셨던 우리 오늘의 주인공 하하가 왔습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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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우리 주인공 하하 씨를 이쪽으로 좀 모셔주시고요 자 지금 전혀 모르셨죠? 깜짝 놀랐죠 오빠? 나는 오늘 또... 이렇게 메시면 다시 내려가요 자 저희가 지금 아까 보신 마시겠지만 좀 천천히 읽어보세요 하하 이름찾기 운동본부 이름보다 얼굴이 유명한 남자 형 MBC에서 이 정도 준비하는 거 얼마나... 돈을 왜 이런 데 써요 야! 의미있게 쓰는 거 아니야 너 한번 살려보겠다는데 아니 안 죽었어 아니나봐요 아 너무 창피하잖아 아니 뭐가 창피해 저거 봐봐 네 이름 찾자는 거야 부러워 네 이름 찾자 손은 드신다 야 MBC에서 이 정도 준비하는 거 얼마나... 아... 브라이데이 예예 아멘 더욱 알게... 한글자막 by 한효정